들어가라! 불쌍 깔았어!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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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 아! 귀여운 척해서! 아니요 방... 가만히 안 때리고 있을 때! 이때 때려라! 한대! 두피궁 썼다! 간다 봐! 나 방금 화물에 힘 뒀는데! 안녕하세요 햄찌궁디 반짜님! 네? 우리 같이 이 야심한 새벽 놀아볼까요? 당신의 엉덩이 반짝이시나요? 정신 상태 괜찮으신가요? 야타! 야타피! 야타코! 봤습니까? 야 우리 사기피! 야 우리 사기피! 야 우리 사기피! 야 우리 사기피! 이것이 엔살 조지다! 야 킬로가 보여? 디스 이슬 쏘이저! 서븐 텐사!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역겨운 노래 누구 노래예요? 아 나야? 나는! 나는! 나 진짜 몰랐어! 몰라서 화이팅! 누가 너... 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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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졌어요. 내가 이겼다. 빨리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 줄 써봐. 여기 줄 써봐. 내 옆에 딱 줄 써봐요. 다섯 명. 내 옆에 딱 줄 써요. 내 옆에 딱 줄 써요. 준비됐어요? 썸네일 찍고 꺼져. 썸네일 아니야. 리스폰 맞추라고.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뭐예요? 사춘기가 조금 온 것 같거든요. 자꾸 반항심이 생기고 채팅창에서 뭐라고 하면 밴하고 싶고 그런데 친구들도 사춘기 왔어요? 나만 사춘기 왔어? 오케이. 아름다운 뺏고. 오 방식 조진맵. 걷짬비벼봐. 아 메르사 비비는. 메르사 비비는 좀 뭘 수 있나? 아니. 가봐. 가봐. 야 여기 타는데 왜 뒤로 가냐고. 도망하지 마라. 그 누가 쌈디에요? 알파 리스펙트. 알파 모. 그래. 근데 닉네임이. 닉네임이. 약. 닉네임 왜 그런 거야? 야광. 오. 추. 뭐야. 야광고추 맞습니다. 어디서나 빛나라고. 빛빛. 빛빛. 삭삭. 빛이 있어요. 걷 좀 밟아봐. 자리 어 Ga Kry meow 부활해볼께 MB. 무효아tır. 아앗? 에라잇. 가자. 바로가자. 바로가자. 이속점 이속점. 우리 투명. 안녕히 계세요. 나도, 나도. 나도 400평 숙소 들어갈 거야 400평 숙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비가 군대 내 앞길을 막아 나도 뱅코버 타이탄즈 들어갈 거야 나도 화장실 16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하나씩 쓸 거라고 뭐냐 거기 천안역 가니까 화장실 칸 16개 있거든? 거기 나눠서 어쩌면 내가 불쌍 딱 깔아줄게 아유 불쌍 깨졌다 기다려봐 야 불쌍 나 다시 차거든? 불쌍 또 깔아줄게 불쌍 또 깔아줄게 불쌍 또 깔아줄게 불쌍 깔았어 야 불쌍 또 배달해줄게 기다려봐 불쌍만 해 불쌍 한번 더 간다 불쌍 또 보내줄게 불쌍 불쌍으로 와 불쌍 깔았어 불쌍 또 배달해줄게 불쌍 또 배달해줄게 불쌍 금방 간다 한번만 버텨봐! 아 까비! 맞아 나 초콜릿 받았거든요 어디서 받았냐면 커피 마시러 가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께서 초콜릿을 주셨어 두 조각 근데 다 주는 거였어요 근데 몰라 약간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어 나한테 주고 싶은데 나한테만 주긴 좀 그러니까 다 준 거일 수도 있지 이런 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병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아! 아 뜨거 어헆헤헤허하 으아아아 실력 좀 올리고 싶네요 헤헤헤 패드백이요? 아니 패드백은 지금 못 보고 있고요 돌림판에서 뜨는 분들 막 패드백을 해주고 있어요 아뇨, 똥인데? 아, 그건 오빠가 떠올랐어 어? 아 맞어, 가만히 귀여운 척 하라고 그랬어 귀여운 척 해서 가만히 안 때리고 있을 때 그때 때려라! 살려주려 했는데 행시 에라이? 아,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야, 이거 이어지게 절대 안 돼! 어, 고양이들 짱 많아 얘도 고양이에요 안녕 오오오오! 잔치 감사합니다.